벤츠 벤츠 S600 2008년식 차량 커맨드가 고장난 제품을 A급 제품으로 교체 작업한 후 동영상을 차량하고 있습니다. 모든 기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때 교체를 하시면 150정도만 가능하지만 완전히 모니터까지 나갈 경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보통 250정도 판매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벤츠 S600 2000 8년식 차량 커맨드 커맨드 올 교체 작업 후 동영상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